친구콘서트에 갈거에요 아 쥐가 왜 차이를 들고 왔어 여러분 보셨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못알아보면 그지? 야 이거 언제 찍는다고? 안녕하세요 예린이의 쥐로그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쥐로그는 친구콘서트에 갈거에요 그래서 친구콘서트에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찍게 되었는데 일단 콘서트에 가기 전에 항상 콘서트에 갈 때 케이크나 아니면 꽃다발을 사가지고 가는게 예의잖아요 뭐라도 갖고 가는게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케이크가 좋니? 아니면은 꽃이 좋니? 이랬더니 케이크 좋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맛있는 케이크를 골라서 가져가 볼게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정확히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에그타르트를 지금 사러 가는 길입니다 에그타르트 나도 에그타르트 좋아하는데 에그타르트 맛있으면 좋겠다 그게 맛이 여러개래요 저는 화장 잘한거 같아요 이게 늘어요 늡니다 여러분 화장이 아주 잘 늘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얼굴을 보면서 어머 예린이 이렇게 화장 많이 늘었네 이럴거 같은데 화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누군지 궁금하죠? 그 친구? 아 뭐 지금쯤이면 알겠다 뭐 제 일반인 친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친구는 아니고 다른 친구예요 그 친구랑 오늘 같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에그타르트 집에서 봐요 짠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를 향해 걸어가는 중 약간 오랜만에 나들인 기분이에요 도착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귀엽다 보통 한 상자에 아 몇개 먹을까 12개 할까 12개 12개 예 에그타르트 6개 크림치즈 타르트 6개로 해주세요 맛있겠다 지갑 차에 있어 한 번만 지갑 지갑을 차에 들고 왔어 바보같아 점점 또 한 번만 미시 응 짱 지갑 탔습니다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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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느끼하지 뭐해요? 안녕 인사해 그래서 커피 사준대요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친구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오늘 화장 좀 잘했어 그때도 괜찮았어 오예 원래 하얗잖아 너네 아니야 눈을 봐봐 눈? 이렇게 해봐 그저께보다 아이라인이 좀 정교해졌어 그때 막 그리고 나왔지 너 이 친구를 불가 이틀 전에 또 봤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빨리 커플 나왔으면 좋겠다 눈 났어 나 눈 못 봤잖아 못 보면 첫눈 아니야 나도 못 봤어 나 집 안에 그냥 있었는데 못 봤어 오 맛있다 오 맛있다 파이팅 야야 여러분 보셨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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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콘서트장에서 봐요 야 준비돼 있는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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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가 먹고 싶으려네 이제 바로 끈 에린이가 제 콘서트 선물로 사가 줬어요 언니 예쁘다 잠깐 나왔어? 아니 나 오늘 내가 했는데 잘했지 진짜? 잘했지? 예쁘네 그러면 콘서트 잘하고 일단 끝나고 올게요 알겠어요 네 끌게요 끊지마 야 이거가 사진 찍는다고? 왜 끝나고 찍어 더 찍어 뭘 더 찍어 나 오늘 뭐가 돼? 저 본인 거 뭐가 더 너 나 봐봐 되게 되게 장미같아 그거야? 이따 봐 이따 찍을게요 짠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자리에 이렇게 착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콘서트를 자윤이 보고 올게요 안녕 얘 엄청 울었어요 무대에서 안 울었어요 무대로 울었어? 무대로 울었어? 무대에서 안 울었을걸 아 그걸 볼거야 나는 레드셀널의 콘서트 손가락 한 번만 말해주세요 일단 수영이가 너무 예쁘고 진짜 장미 같았어요 시작됐다 나 앞에 뭐 같냐고 했는데 진짜 장미 같았어요 뭐라고? 장미 같았어요 고마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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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거 안chem 우리 모두가 우리 자리에 여행 وال 우리 사회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